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경태 복사 입니다 이번에 제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영적 외다오는 예배자 북콘서트를 11월 10일 날 홍대 스테이라운지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 북콘서트뿐만 아니라 저희 밴드에 새로운 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쇼케이스와 함께하는 원북 투 음원 엄청난 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그런 공연을 할텐데 여러분 꼭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스퍼레이트 밴드의 민나레 조서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장종택 목사님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음원이 나왔습니다 조서연 자매님의 달처럼 민나레 자매의 Today is the day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매를 기념해서 저희가 라이브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 홍대 스테이라운지 7시 반 많이들 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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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보험에ologue 소중한 노래 예전에 2, 2, 3, 3, 4, 5, 6, 10, 4, 5, 12 бумаг을 응원을 하는 승낙은 공연ике 할렐루야 찬양 받으셨소 영광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찬양 받으셨소 영광의 왕이시여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나는 이 빛에 전하고 싶어요 그런 날처럼 그런 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